저희가 실제 성우 두 분에게 수업을 다 받았어요. 김인성우님과 박구은 성우님께 수업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목소리가 아름다운 배우들을 캐스팅을 잘 해주셔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실제 성우분들이 들으셨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실력들이 너무 좋아져서 되게 즐겁고 재밌게 촬영을 잘 했습니다. 제가 맡은 캐릭터가 아마 이 코믹콘에 제일 어울리는 캐릭터일 거예요. 코스프레를 즐겨 하면서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정말 몰입 평상시에도 잘 몰입되어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맡았는데 아무래도 4차원이다 보니까 분노하거나 기쁘거나 할 때 크게 표현을 해야 돼가지고 와이어로 탔네요. 성우들 이야기에서 와이어까지 탔다는 굉장히 장르가 모든 게 다 섞여있는 기대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